안녕하세요. 비싸인 코리아 장애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인 행정사입니다. 요즘에 K포인트 274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신청을 했고요. 또 한국어 시험, KIIP 사회통화 프로그램 사전평가 준비하시는 친구들도 오늘부터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K포인트 274 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필수 요건인 한국어 점수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제 추석 전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위임 딜리게이링 받아서 제가 하이코리아에 업로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심사를 보시는 주무관님들도 심사를 보시면서 다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재정립해서 여러분들께 부족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신청 다음에 문자로나 또는 회사로 전화로 이제 보안을 보안, 보안이라고 뭐뭐를 보안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자나 전화가 갈 거예요. 이 보안이 뭐냐면 여러가지 서류들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이것 이것 이것을 다시 추가로 추가로 준비해서 준비해서 업로딩 해 주세요 라고 돼요. 보안이 뜨면 7일 7일 이내에 보안을 해서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에 재신청 이라는 클릭을 하고 거기에 첨부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재신청 이라고 뜨고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추가된 서류들을 잘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최후 결과를 여러분들께 메시지로 남겨주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보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확인을 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안 중에 가장 많이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보안 서류, 추가 서류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까 하는데 모든 걸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오늘은 1탄, 1탄으로 E-74 비자리아의 쿼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하이코리아에 업로딩을 하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 첨부 서류 중에 이번에 이제 12번하고 13번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12번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서류를 필요로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스캔을 떠서 JPG로 업로딩을 시켜야 되고요. 13번이 추가가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번호가 다 밀린 거죠. 13번은 이제 고용, 사업장, 고용, 사업장에 고용보험, 고용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서류도 JPG로 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요즘에 보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12번과 13번에 대해서 제가 1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3탄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3탄이 가장 중요하고 또 2탄도 중요하고 오늘 설명한 1탄 이 1탄 서류들은 거의 신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출입국에서 요청한 서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K포인트 274의 보안명령이 있는데 보안명령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추가 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추가 서류 중에 E-74 비자의 쿼터를 확인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추천서, 추천서 쿼터가 한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20% 그리고 E-74 비자 쿼터가 일반적으로 30% 그 다음에 뿌리기업이 하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인 경우에는 국민의 50%까지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뿌리기업도 동일하게 50%까지 되는데 이 추천서 20% 또 E-74 쿼터 30% 그 다음에 뿌리기업 인구 감소 지역의 50%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서류가 필수입니다. 첫 번째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입니다. 이게 이거를 발급을 할 때 전 직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발급번호, 발급일시,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장 명칭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주민 또는 외국인의 등록번호가 있어요. 1로 시작하거나 여기에 6자리 생년월일이 있고 두 번째에 1, 2, 3, 4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5번, 6번으로 시작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여기는 영어는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 한국 사람은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로 끝나면 이거는 외국인이고 1이나 2로 끝나거나 3이나 4로 끝나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한국인의 수, 추천서 신청할 때 필요한 숫자를 여기서 계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발급을 어디서 하느냐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라고 있어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www.foreinsure.or.kr에서 회사에서 로그인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직원,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고 한국인도 출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사업장용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가 있어요. 토탈서비스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사업장으로 검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명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가 산재보험이 있고 여기가 고용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고용을 클릭하고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직원 외국인 근로자만 출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전직원 거를 해야 되고요. 여기 전부 다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고용을 출력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를 출력하게 되면 외국인, 한국인 모두 한글로 기표되어 있어요. 한글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영어하고 좀 다르지만 생년월일을 비교해 보면 바로 확인이 되겠죠. 취득일이 나와 있고요. 취득일이 이제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이면 7월 달, 7월에 입사하신 분은 8월, 9월, 10월, 10월이면 7월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이때부터 이제 근무하기 시작한 이제 한국인 근로자를 파악합니다. 한국인 한국인 근로자의 한국인 근로자의 3개월 월급 평균이 월급 평균이 여기에 있는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사업장용으로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전직원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을 넘어야 한 명 한국인 근로자 한 명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에 따라서 이제 E-74를 허가할 쿼터가 30% 또는 뿌리기업이나 인구 감소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50%까지 한국인 근로자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한국인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여기에서는 이제 추천서 발급하기 위한 한국인 플러스 외국인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여기 중에서 이제 한국인만 한국인만 3개월 이상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월 최저임금 이상 200만원은 조금 넘죠. 이 사람들을 한국인이다. 한국인이고 3개월이 넘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인을 5명 또 외국인이면 3개월 이상 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 최저임금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서 이제 전체의 추천서의 20% 그리고 E7-4 비자 발급하기 위한 30% 50%를 이 두 가지 서류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 기준은 3개월이기 때문에 7월 7월부터 지금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출력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전직원의 전직원의 고용보험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1번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하고 두 번째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입니다. 여기는 전 직원의 3개월치 월급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의 소득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많이 연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보안명령이 나오는 거는 이 두 가지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서류 중에 하나는 JPG로 바꿔서 업로딩을 해야 그 다음 결제창으로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이걸 제출하고 굉장히 민감한 직원들의 월급이 나와있는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 이거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원래는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게 혼란이 있었는데 4대 보험 가입자는 12번으로 업로드시키면 되고 여기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은 13번으로 별도로 파일을 올리게끔 하이코리아 시스템에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신청을 해야 보안이 떨어지면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또 심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안이 되기 전에 이 서류를 먼저 꼼꼼하게 회사에 요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K포인트274의 보안명령 그 1탄으로 가장 많이 출입국에서 보안명령 추가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게 4대 보험하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인데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뿐만 아닌 한국인까지 다 나와있게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인데 3개월치 월급 평균이 나와있는 서류를 전 직원 거를 발급을 해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서류 중에 요거 굉장히 민감한 고용보험 3개월치 월급 평균이 나와있는 이 서류가 상당히 많이 누락이 됩니다. 첨부할 때 하지만 이제 처음에 제가 신청을 할 때는 이게 이제 12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돼서 이게 12번 13번 파일로 첨부하게끔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준비가 안되면 이게 그 다음 결제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미리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힘에 제 유튜브 구독자가 9,120명을 넘었습니다. 우와 예 올해 목표가 1만명입니다. 만명 네 그래서 만명이 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422개를 찍었잖아요. 이거 올라가면 423개인데 그렇게 해도 열심히 강의를 해도 진짜 이 구독자 수가 안 늘러요. 저는 아시겠지만 한 두세 개 정도 파일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광고 없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분들 또 기관분들 관계자분들 이제 좀 아시는 분들한테 구독자 추천 좀 부척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힘을 받고 또 열심히 강의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세펜포 지금 한국어 때문에 신청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뿌리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충분하게 코트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010-6383-3078 연락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서류 준비하는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면 11월이잖아요. 11월달 그리고 12월 20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12,000명을 이제 어 회사에서 추천하는 걸로 신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빨리 준비하셔서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어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 많아져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결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보통 2주 또는 3주가 걸립니다. 결과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빨리 신청하면 그만큼 빨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비자 받고 또 고향에 다녀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는 그 좋은 결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K포인트 274 보안명령 추가소를 제출하라는 출입국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고 이 소류들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곧 이어서 준비하는 2탄과 3탄도 여러분들 잘 보고 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쿠리아장인닷컴 행위사 사모사의 장관인 행위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